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미한연합훈련 유예기조는 북한과의 외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불만에 따라 국방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노 클린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도지 워싱턴 대학이 주최한 강연에서 미한 당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특히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필요한 최대 수준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비태세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은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클린크 부차관보는 조율된 연합훈련이 미국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미오웨이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국방정책은 북한의 불평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한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13번째로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이며 한국이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린크 부차관보는 분담금 인상 규모와 관련해 알려진 미국의 기대 비용에서 조금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아세안과 유엔의 협력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아세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깊은 우려사안으로 남아있다며 아세안이 더 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위협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다루기 위해 위대한 결집력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공개 처형이 다시 집행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관여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틴은 30일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지난해 공개 처형이 다시 집행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차원에서 2012년부터 대부분의 공개 처형을 중단했지만 다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 처형 대상은 성폭행, 마약류 범죄, 미신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이며 피해자의 가족과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다는 북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4곳이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존재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고문이나 부당대우, 강제노동 등 가혹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동의 자유와 정보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당국이 북중 접경지대의 통제를 강화했고 철조망 등 각종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 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게 엄격히 통제되고 외국 출판물과 영상을 소지, 배포하면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앰네스티는 북한이 미국, 한국, 중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해 핵협상을 이어갔지만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상에서 인권 주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북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의 올해 국방비 지출액이 16억 달러로 138개 나라 가운데 74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위를 기록한 미국은 7,5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한국은 44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방비 지출액에서 북한의 올해 국방 예산을 16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평가 대상 138개 나라 가운데 74위 수준입니다. 북한 병력 수는 정규군 128만, 예비군 630만 명 등 총 758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상 장비로는 전차 6,075대, 장갑차 1만 대, 자주포 2,250문을 보유한 걸로 조사됐고, 자주 로켓 발사대의 경우 5,000문으로 1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해군 함정수는 순양함 416대, 잠수함 86대 등 총 967대, 항공기의 경우 전투기 458대, 폭격기 498대 등 949대를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뜻하는 군사력 지수에서 0.3274로 지난해 기준 137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44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해 북한보다 65위에 앞섰습니다. 한국 정규군의 경우 62만 5천명으로 북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남북한 간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자주 로켓 발사대 개수인데, 한국은 215대를 보유해 5천대를 보유한 북한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해군역의 경우 총 166대의 함정을 보유해 북한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공군력은 전투기, 폭격기 등 총 1614대로 북한보다 2배 가까이 앞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종합군사력 지수는 0.1761로 137개국 중 7위를 기록해 북한보다 11위 앞섰습니다. 미국은 2020년도 국방비 지출액 75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현황에서 북한이 11년째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단 조치 일환으로 1월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30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고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의 영국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당국이 이른바 우한 폐렴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렸다며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8일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 달간 평양 외곽 의료보호소에서 격리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의 그림을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선양무역관은 이번 주 보고서에서 중국 랴온 인성 내 북한 미술품 전시화 판매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30일 관련 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를 포함해 수백 명의 북한 작가 이름과 작품들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일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와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2012년에서 2013년 무인기 등 불법 무기 수입을 시도하려다 적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엔은 최근 체코 슬로바키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당시 고소련제 탱크와 드론 장갑차의 부품 등을 체코 사업가로부터 구매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정보국은 이 같은 사실을 외무부에 전달했지만 외무부는 이미 1년 전에 경제 부문의 다른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며 추방을 거부하고 밀수 거래만 중단시켰다고 언론은 밝혔습니다. 체코 정보당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래된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체코의 군사 무기가 북한에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